ㄷㄷㄷㄷ 여기잖아!! 개새끼가!! 야이 개새.. 야이..야이 개새.. 아..아..씨발.. 쏘라까아아아 오늘 찐득하게 한번 올라가보자 저 오늘 여러분 저 오늘 다이아 찍겠습니다 바꿔줘 바꿔줘 자아.. 신길동사는 상호엠인데 형님한테 한번 쪼끔 두드라맞으면 탑새끼야 나와 니가 근접이든 원걸이든 형은 신경 안써 어차피 너 나한테 존나히 두드라맞아 나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어 그래..처맞아 어..그래..처마자 오오..그래 아프제.. 아플거야.. 아마두..아마두.. 이새끼가 이거 단단히 미쳤구만 하지만 이게 누가 손해일까 누가 이득이고 라인이 존나존네 내가 하하하하하하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슬바 뭐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서포씨 왜 여기 있어 너희 바텀 개 털려요 수고여 어 이럼 됐어 내가 조금 희생할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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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 오 이리와 오 이리와 아 시바 근데 일라오이는요 이래도 힙을 전혀 안 잃어요 전혀 상관없어? 이게 몇번 죽으면은 계속 무한속길 당하는데 나는 다르재 이상호의 일라오이는 다르재 아니 점화가 왜 자꾸 있는거야? 점화쿨이 왜이래? 아니 진짜 일라오이는 괜찮아 난 일라오이 내가 정글할때도 일라오이가 이렇게 되는건 난 진짜 절대 몰아하네 일라오이는 진짜 상관없어 결국 난 사실 죽더라도 이거 미는게 아 이거 한 칸이라도 먹는게 이득이야 나이스 아아아아앍 이 새끼들 그냥 아 2대1이면 잡아주는건데 이 새끼들이 전혀 상관없어 왜냐? 나 텔프 또 있거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퀵퀵퀵 안경에 다물쇠 채우게 봐봐 힘은 절대 안 빌려 그리고 선체 뜨는 순간 이제 균형 맞춰줘요 아니 이 새끼 이 새끼들은 게임 다 터지고 이게 이득일 것 같아? 아 얘네가 지금 하는게 이득일 것 같아요? 이거 개 아 진짜 게임적으로 그냥 개손해야 그냥 근데 이거는 진짜 내 데스만큼의 돈 안들어갔어 상관없어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리비에 그 엄청 와 이거 와 이거 답도 없다 이 정도 아니야 한 번 더 정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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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야 이렐리야 넌 좀 맞자 넌 뒤졌다 일라오이야 아 존나 설레 나 솔직히 말해 나 탑라인전 하기서 내가 아 뭔가 존나 설레네 정글도 동선 낙짤대 설레는데 탑도 뭔가 아 얘 일라장 것도 살짝 설레네 대머리 불주먹 너 좀 쳐맞자 형한테 알겠지 어이구 지랄하고 있네 허허허허허허허 야 이 새끼야 지가 무슨 이렐킹이야 뭐야 대머리 불주먹 새끼야 안 녕 디지몬 새끼야 너무 까불었잖아 그지 개피어 아 아 사이야 아 아 이거 존나 아깝네 자 종글 차이 살짝 나긴 하는데 뭐 괜찮아 지금까지는 하하 하하 종글 한 번 왔고 한 번 정도야 뭐 그럴수 이쯤에 우리도 이득 보고 있을 거니까 야 이거 자신있나 마 자신있나 야 마 자신있냐고 이새끼 미쳐가지고 야 야 다이브 아 다이브 안해주면 던져요 씨 바이 아 와 와 와 정글 정글 개새끼 다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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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안해주면 던져요 저 게임 다이브 다이브 아 오면 잡자나 빠딱빠딱 와 이 새끼야 정글아 킬 먹여주니까 어때 아 내가 먹었구나 맛있다 여기잖아 하하하하 개새끼가 야 이 개새끼 야 이 야 이 개새끼 아 아 씨발 소라까아아아아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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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까만 아니었어 씨발 어어 씨발 뺄게 미안해 아주 아주 야 이 개새끼야 미안해 이 개 야 이 새끼야 내 Q로 들어왔니 니 지금 Q로 들어왔니 니 Q로 들어왔 먹어 맛있게 드세요 나는 전투를 다음 전투를 위해 조금 준비하고 있을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마이 카아아 야 이 개 야 이 개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잇츠 마이타임이라고 말했나 안했나 나는 적절하게 사리지 지금 타이밍사 사잉보고 니는 왜 안사리는데 야 이거좀 먹자 임마 임마 이 개 이 새끼가 내 이 새끼 미쳤나 이거 이 새끼 미쳤나 행이 만만하나 새끼야 아하아아악 와 근데 탑 재밌네 어 나 빨리 정글 마스터 정글 마스터 찍고 탑 도전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런 챔프가 많이 도사리고 있을거 아니야 지금 너 끌리면 뒤지는거야 자신있어?! 아오오오오오오옵 온나보네 하하 이새끼 이거 타워 끼고 잘 버틴다잉 행님아 힘 한번 보여줄게 이새끼들이 에이 빙커드 이 낚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쳐 이거 쳐 이거 쳐 야 이 개새끼야 어 여기 어디 어 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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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면 저 여기 오지 아리오지 아리오지 야 아리야 근데 있잖아 니 뭐 니 니 나랑 처음 써보지 지금 나 척경험이지 너 일로와봐 너 일로와봐 너 피할 수 있냐 너 피할 수 있냐 나는 일반 일라오 이랑 달라 나 이렇게 각 쪽 피고 뭘구요 때릴라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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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때릴라꼬 얘 너 슬로우드한데 괜찮냐 야마 너 괜찮냐고 인마 형이 묻잖아 새끼야 묻잖아 대답해 개새끼야 이 새끼가 이 새끼들이 미쳐가지고 야 다음 다음 어쩔 수 없구만 어어 그래 나는 일대다수가 편해 그렇지 들어와 들어오라꼬 들어오라꼬 셔 들어와 들어오라니까 그렇게 편하다미까 어 들어오라니까 어 들어오라니까 어 들어오라 들어오라니까 어 들어오라 매 와보라고 와봐 변하다니까 변하다니까 아 몰라 그냥 깨 다음 와봐 와봐 개새끼 너 일로와봐 쏴 다시 쏴봐 아하하하하하 갈게 갈게 한번 와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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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저에요 탑은 이렇게 해야 돼 우직하게 봐봐 나 갱깅따 안하잖아 와주면 좋다 나 갱깅따 한적 있어 전판? 나 정글에 딱 한마디 했어 이거 안오면 던지 봐봐 형 상민아웃 할게 형 이상호 구삼이야 나 오픽 줘 형이 할게 어 형이야 상호형 유튜브 보고 생방 처음 보러 왔어요 캐리오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? 유튜브에서 내 룰을 보고 생방을 보러 온 사람이 있다고? 내 오늘 우리 형님을 위해서 내 플레이 있는거 다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겠다 가봅시다 자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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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슈퍼 정석 지금 나 힘도 존나 세 지금 어 아 근데 휴바 씨발 아 근데 이거는 나 진짜 첫 단추는 뭐냐면 나 솔직히 노틀러스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거 점멸 아니 저걸 어떻게 못 끄냐 아니 나 스킬자스로 피드백은 안하거든 근데 이 각각각각도가 씨발 무슨 역거이 뭐 옆점멸 예측해가지고 달리고 있어 16156 기다려 이제는 막 정글러 향기가 난다? 정글러의 태가 나 태가 맵씨 맵씨가 난다 맵씨가 나 냄새나죠 여러분들? 냄새 찐 나게 나죠 그냥 거짓말 하지마시고 거짓말 하지마시고 야 이거는 내가 참을게 자 근데 우리 하나야 너 방금 니가 타워 하나 먹었잖아 한칸 그 스톱으로 어디까지 굴러갔는지 지금부터 어 아 얘를 노리지 차라리 야 실례지만 미드폼탑 혼자 먹을게 타이밍이 진정해 너 라이너 계속 니트해 이제 ? 어어어어어 아유씨 아니 기다려 보여줄테니깐 기다려 그냥 나 엄청 빨라 나는 근데 이번판 나 단언합니다 내가 먼저 싸진 않았어요 아니 나 뭐 싼건 아니야 아니야 나 싼건 아니야 잠깐만 어이구야 요네가 보여주면 요네와 티켓닷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걸 요네야 어 그동안 보여줘서 고맙다 평. 쭉 숙고 평. 쭉 숙고 섀릴다 뜨면 다르지 넌 기다려라 와주레 있어 타베 미친놈 같은데 그냥 지금 vas 아 아 씨바 얘..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일단 계속 아 슈퍼 크랙!! 이게 안타지! 이게 안타지!! 이게 안타지!!!!! 슈퍼 크랙!! 어 좋은데? 어 좋은데? 죽을수 있어 실수할수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왜 사람을 무너뜯으려고 하냐고 어? 그래 시청자들은 집에서 핸드폰으로 다 방송끼고 보면서 어 나의 오늘 방송 보면서 스트레스 푼다잉? 키키 존나 못하네 물론 나도 군대나 이럴 때 심심할 때 한 번씩 하긴 했어 인정해 그냥 어까야 나 알아 나도 시청자의 마음 잘하면 마음에 안 들고 못할 때 키키 바로 이제 채팅 치고 우리 왜 보듬어주지 못하냐고 이러지 말자고 진짜 우리 왜 보듬어주지 못하냐고